100. 100점 만점의 명품 몸매와 긍정적인 마인드 설. 설레는 마음으로 저는 이곳에 섰습니다. 2. 이 순간을요. 저는 진심으로 즐기고 있고요.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참가분호 4번 육아강사 백설입니다. 매사에 최선을 다해라.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희 아버님 맞습니다.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건강한 신체와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한민국 최고의 미스위드 유니버스 코리아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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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